오늘 경주를 출발을 할거구요 당일시기 아쉽게도 1박이 안된다 해가지고 컨텐츠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서울에 비가 많이 온대 그래가지고 좀 늦대 오는게 그래서 원래 2시쯤이나 3시쯤 도착을 했었어야 되는데 3시에서 복식이도 그렇고 3시 반쯤 도착한다 해가지고 좀 나 빠르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할머니 오셨어요 막내 할머니 작은 가슴 할머니세요 네 방울 송아트 할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뽀뽀다 할메의 첫번째 게스트 막내 할머니 작은 가슴 할머니시구요 가서 컨텐츠 시작이니까 빨리 저는 좀 갈 수 있도록 하고 소통은 작은 가슴 할머니한테 좀 맡길게요 괜찮으십니까? 아 오늘은 중간 가슴인데 아 중간 가슴 할머니한테 맡기겠습니다 오늘 언니들 본다고 해가지고 방울 토마토에서 참외로 올라가지 뭐야 알겠습니다 중간 가슴 할머니가 오늘 좀 소통 좀 해주시구요 가는 길 동안 부대님이 별풍선 15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유 부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우리 작은 가슴 할머니가 가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리액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비닐이 별풍선 150개를 선물했습니다 누나 한 번 더 이거는 좀 더 비싼데 유카특한 쪽으로는 아니에요 150개 받았으면 2배에서 300개 줘야지 그 다음은 제 반대쪽 어깨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고 참와라 하... 아침도 시커멓네 일단 제가 일정을 누님한테 좀 말씀드리자면 도착을 원래 2시 반쯤 해가지고 해야될 것들이 한복 입고 일상생활하기 그리고 제가 가려고 했던 밥집이 새로 생긴 밥집인데 3시부터 5시까지가 이제 브레이크 댄스 타임이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면 춤을 춰야 두 에어즈 레이터 벌써 도착했나? 아 아 어릴 적 내 꿈에 나온다녔소 경주다 경주 하하하하 무담이 딱 무담 하하하하 왕래이다 왕래 아저씨가 소미아 공주님 기분 좋으라고 경주에 내려가셔요 오빠 경주는 어떤 곳이에요 아저씨? 우리 소미아 공주가 특정을 받은 날이에요 하하하하 정말 싫어요 그릇대고 저 꽃무늬팬 끼고 왔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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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어디 다 안 먹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존나 덥다 더운데 엄청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저씨? 예 하하하하 알았어요 이제 싸세요 하하하하 이런거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요 하하하하 맛이 어때요? 마슈니르미 마슈니르미 또 버섯 여러 가지 으응 오 Brave 근데 메리아스 그런거 입을때 조심해야핫디 겨드랑이 1차 때 나온디 native 다시 덤리 똑같다 모자 살래 모자 일단 모자 쓰면 더더울라나 obligation 하하하하 하하하하 voilà 이야 진짜 멋있다 노래 아 근데 쓰니까 더더운데 나는 못 쓰겠다 그럼 해라 내가 사줄게 오늘 컨텐츠입니까? 얼마입니까? 17,000원이요 14,000원이요 죄송한데 14,000원 됩니까? 15,000원이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써봐 진짜 안 덥고 시원하고 좋아 농사 잘 되십니까? 예 왜요? 이거 이거 얘들아 이거 어떤데? 10,000원인데 4,000원 사야 돼요 4,000원 사야 돼요 4,000원 아 4,000원 몇시간? 하루종일입니까? 전동이라가지고 네 다음에 올게요 수고하십니다 슬러시 하나 빨라서 갈래? 뭐야 오빠 여기야 같은 가격은 아니구나 슬러시 근데 어 어디 여기서 하나 사먹고 저기서 하나 사먹는다 여기서 하나 사먹고 복숭아 주세요 복숭아 얼마입니까? 야 손배야 그쪽은 얼만데? 예 5,000원이요 2개면 5,000원 네? 5,000원이요 그러면 샷붓이 있다는데 일단 샷붓이 없는데 에잇 보자 도드라미 보자 저희 샷붓이 없는데 똑같이 하는데 왜 따로따로 하는데 이때 보자 제 신남매예요 신남매? 네 그러고보니까 얼굴형이 없게 좀 닮았네 얼굴형이 닮았다고요? 몇 살일까요? 어 어려보이네 동생이 동생 같은데 여기 오빠같아 피부가 까매서 그래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 저희 아버지가 흑인이라가지고 예 흑인은 아닌 것 같은데 토종 같은데 토종 토종 안녕 얘들아 언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? 어? 살 많이 빠졌어? 아 진짜? 예쁘셨네 복실이 안녕 예뻐졌다 언니 언니들 안다고 해서 난 오늘 살 입고 왔어 어? 똑같은 거네?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달라? 우리는 예쁘다 복실이 오늘 이쁘네 어 언니 오늘 예쁘다 저렇게 잘 다니네 그래 이래 다니라 이래 다니라 이상한 거 머리에 아줌마 머리에 나 원래 이렇게 다녔다 뭘 그러고 다녀 개씨 마지막 쳐도 다녔는데 아니 같이 못 다니래 응 너무 부끄럽구나 지금 오늘 같이 다녀줄게 야 너무나 야 뭔데 야 뭐야 뭐야 타라 타라 한 명이 앞에 타야겠네 어 허벅이 하려고 자자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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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